자 이제 스토리 모드를 이모인을 구하기 위해서 쭉 가보도록 하죠 이모인을 구하기 위해서 어 잠깐만 이모인을 구하기 전에 저거 하나만 업그레이드를 좀 하죠 내격으로 얘가 업그레이드해 준 것 같은데 이해한가 누군가 업그레이드해 줬는데 바랄라이 웅을 찬물이야 모기들 구입하고 싶소 특별한 모기들 만두 음 메그놀은 어 이천골드와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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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오른 여기서 한 번 더 했던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요거 채토에서 거드려 4채톤가 우채토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게 다시 발더스케이트를 하는게 지금 5년 5년? 5년? 5-6년정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나요 5-6년이 됐다고 생각을 해 봐요 저 환절이네 마법체계를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용하지 않아요? 마법체계는 워낙 뭐 할 때 마법사만 거의 해가지고 다른 캐릭은 거의 안하고 그래서 마법체계는 싹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닭들 중에 하나가 어 이거 업그레이드하는 보석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여? 죽으면 안 되구나 왜 어디갔어? 어? 얘네 닭 어디갔지 닭? 그럼 지금 몇 시지? 닭 어? 어떻게 이럴수가 어? 닭이 없어졌어 어? 분명 저기 분명 닭이 있어야 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어? 나는 아빠처럼 위대한 전사가 되고 싶어 우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우리가 너무 어리고 그렇대요 어린애들이요? 음 그래 뭐 황수! 내가 말한 것이 저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당신은 벌써 모험자니까요 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혹시 혹시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 혹시 뭡수! 우린을 이리 우유 이리 이리 위 그 그 그럼 그럼 검이랑 맥주도요 만일 만일 우리가 돈을 들으면 겨울 우리위에 그걸 사주시겠어요? 어... 겨야 검을 검과 맥주를 사다주지 어 잠깐만 바스타드 쏘도 세자구요 맥주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뭐 이상한 컵으로 된 뭐 드에일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요 음 이거 적을거에요 어? 자 바스타드 쏘드 세개 바스타드 쏘드는 바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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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드가 없네 아 여기 있다 바스타드 잠겨 저에게 뭔가 먹을 걸 줄 수 있나요? 아님 다른 거라도? 어.. 잠.. 얘가 아닌가? 얘가? 자, 맥주 한 잔이랑 검을 사왔다 맥주는 내가 찜했어! 나는 내 검을 갖고 싶어요 어서 가자! 야호! 아 지금 얘네도 어디가 왔지? 얘 어디갔어? 닭들 닭.. 닭들 어디갔지? 분명 여기 닭이 있어야 되는데요? 닭이 없어졌네? 잠깐만 시간 때문에 안나오는 거라고 안나오는 거라고 음.. 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계속 쉬는 건데 없네요 어.. 이란이란 그냥 가도록 하죠 저까지 좀 업그레이드 하고 갈려고 그랬는데 자.. 슬렁가에서 그 돈을 이제 줘야죠 지불해야죠 돈은 이제 뭐 5만 7천이면 뭐 괜찮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1에 써는 패밀리어도 정말 유용하게 잘 썼는데 2층에 가서 뭔가 안산거 있으면 좀 사보죠 자 2층에 가서 뭔가 안산거 있으면 좀 사보죠 음.. 여행자로 스페이드 오브 스페이드 오브 iada 스페이드 오브 어질리티 됐어요 지 immagAAAA 슈 Such 저 하나를 못산거같은데 끝 자 갤런벨 돈을 모아갖고 왔어 경쟁가격이야 좋소 여깃소 45000점의 경험치 좋아 쉐도우시프에 가는 넬스야 최종적으로 쉐도우마스터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될 진짜 세력이지 이제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변적스러운 성질이라 다시는게 최선일 것 가꾸면 뭔소리지 자 3장 성격이야 에휴은 윈식이 에휴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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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 Irekkla, as ominous as that may sound you have little other choice. Already you have felt the influence of those working against your search for Iranic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허! RM쿠시구나 스펠홀드인거 같네 아 제 마음속에 불쌍하게 보인다 야 효과가 아주 화려해요 아 물론 이 게임상에서 자 에드윈 얘도 이제 6레벨 마법을 쓸 수 있을걸 자 6레벨 다트 그래 다트 음 다트라 이건 좀 얘한테 주고 이건 좀 무겁네 그리고 너는 이거 쓰고 니가 이거 쓰고 아냐아냐 이거 쓰고 아 이거 왔다갔다 했다 다트를 제가 쓰도록 하죠 오케이 예스 자 맹오라이즈를 해볼까 음 음 음 마땅히 할게 없네 감정조정으로 가죠 감정조정으로 가죠 뭐 감정조정으로 가자 자 자 6레벨 니가 마법관통을 하고 그래 좋아 유리데비도 하나 하구요 체인 라이트니 음 오 잠깐만 길드를 잃었다고 하는데? 길드를 잃었다고 하는데? 예스 잇 큰 야 잘해야겠다 씨 빨리 가야겠다 I will do my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잠깐만 근데 나 내날 죽였잖아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아아아아아아아아 실도시프 길드 그거는 포기해야겠네 Let me be What is my task? What is my task? 에나를 죽여가지고 어 아이고 이거 스피드 부츠를 얻으려고 지금 죽여가지고 지금 죽여가지고 못할텐데 뭐 어쩔 수 없자 아 맞다 맞다 쟤한테 그 직접 가서 주는게 아니라 여기가 여기서 죽는거지? 뭐야나 What is my task? It shall be It shall be On my honor You and me Let's go 야 바쁘다 건들지마라 어 이거 맞았네 미화 오 뭐야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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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를 이거한테 다 줘야지 오케이 고우 예스? I will do my best 얘 여기 안에 그 길드셋 거드로운 애가 있을거야 걔한테 전해주면 되죠? I will do my best I haven't heard much about you but if renal says no right I will do my best 어 어 낮은 단계 위험도 그대로 되죠 자 얘한테 앗 아스멜란 아스멜타란 다른 도시의 그 그건가보네요 뭘 부탁하려는거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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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자 어 무슨 말이야 친구 아 쟤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거구나 음 뭐 없네 어 예 의심은 더 해가죠 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아까 그 도시의 그 길드 수장이 아니라는 거죠 뭐 저 일단 저희는 일단 뒤로 재서 두고요 나중에 그 뭐야 스트롱홀드 퀘스트를 한꺼번에 몰아서 할 때 그때 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메링 퀘스트를 쭉 진행하도록 하죠 들어가 설마 레나 레나를 죽인 것 때문에 압저브란가 다행이네 이렇게 엉 탔 아 다행이네 다 읽을 수 밖에 없지 있으나 마나야 으 안돼 제발 죄수 저 적금찍한 소음은 뭐지 당시 자비를 자비를 빌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석세를 치워야 할 것 같지 않았는데 안그럴수 아무리 누가 가족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겠지 좋으면 움직이면 정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 있어야 할까 공을 하는 것 같아요 바이탈린 어서오세요 전숙 고물관 덕을 났어 꼬망이잖아 난 나는 부터의 도제가 될 예정이었지만 처음부터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얘가 그 고문기술자가 부터 오오오오오 오프 할 수 없어 뭐야 아 보지다시피 뭐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소? 하지만 당신은 내가 말하는 걸 들으려 하지 않겠지 당신은 여기 세도마스터와 이야기를 하고 온 거군 안그래? 그런데 기술에 비해 많은 각을 쳐주지 않지만 그걸 즐기는 듯 하지 아주 충분히 나는 미친게 아니거든 아니겠소? 당신이 바란다면 그건 그 방에 있을 거요 거기 어디 나갔지 단사와 함께 나는 고 비명소리가 정말 듣고 싶은데 다른 애들 다 죽은 것 같아요 아 다가가는데고 아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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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콘 어 넌 누구지? 좀만 난 다른 사람들처럼 세도시프 사이에서 내 자리를 따냈어 하! 자신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란의 변덕 이상으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그럴 리가 없지 바보 같은 것 나는 아콘이다 한때 아란의 오른팔이자 수석보사관으로 그의 부관이었지 난 헌신적으로 길드에 충성을 받았어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실수였지 아란을 암살하는 것이 길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옳았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 어쩌면 아란이 우리 길드를 파멸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어쩌면 그 여자가 운영하는 다른 길드를 없애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나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야 당장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나에 대한 처벌이 너로서는 꿈에도 보지 못한 만큼 계속 고통스럽고 끝이 이어지라는 것이지 이제는 나 혼자 내버려둬 진짜 날 위해 아니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 따윈 없으니까 이제 내 운명은 아란의 소나기에 달렸어 부관이 왔다가 어 배신을 한 대가로 다시 했나봐요 다시 했나봐요 아아 딱 들다 저게는 뭐 안되나 못가는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찾아볼까 일로와봐 다들 아니야 이게 옆에 길이 없는 거 보니까 저기 저기면 어떻게 하는 거야 까먹었네 아란 림벨 아란 림벨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어서 볼 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다시피 아란 림벨이라고 합니다 어 어 나는 막대한 돈을 썼다고 어떻게 임원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바로 바로 들어가자고요? 예? 저에게도 그게 아주 좋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일을 해 주었으면 또 일을 해? 돈도 주고 일도 하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해 주는 것이 좋을텐데 나는 이미 대가를 치렀다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 사갈 일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해 주는 모든 일은 좋은 목적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죠 하지만 이런 일은 시간이 걸리죠 사실 우리도 당신이 우리에게 돈을 주기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 오고 있었답니다 오직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아직 처리해야만 일들이죠 반드시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이 낸 돈을 갚도록 하겠어요 몇 가지 마법 아이템으로써 대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신의 것입니다 마법 아이템? 아이템 그리고 당신의 시간은 곧 올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갚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라겠소 사소한 일 몇 가지라 또 누구 죽거나 죽이거나 훔쳐오거나 예 뭐 그런 거겠죠 전투겠지 당신이 적에게 잡히거나 보섭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드로 가서 화물을 시키고 있는 경비병들에게 뱅을 좀 치는 것이 우리 입장을 강의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밤에 가면 현재 내 경비대장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묵크라는 이름은 여성이죠 그곳에서 이상한 뭔가 이상한 이런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나 놓치지 말고 보고 있다가 나에게 보고해 줘요 음 좋아 밤에 항구에 가서 묵크를 찾도록 하죠 잘 사냥해 보세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나눈 보너스예요 이 아이템들은 잘 가져가세요 유용하게 쓸때가 있을 거예요 따단 따단 드디어 얻었습니다 네 마법사의 3신기 중 하나인 자 에뮬렛 오브 파워 바로 어 주문 시즌 속도를 1 줄이고 레벨 드레인의 면역 그리고 보컬라이즈 마법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죠 음 파이터는 뭐 쓰는구나 자 자 가자 자 이걸 잠깐만 2레벨에 보컬라이즈 빼고요 좋아 가자 자 자 그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죠 어 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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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크죠 추억 너무 집중 이놈이 이것도 니가 실드애물릿 필요없죠 이데벨 저 잠깐만하구요 마기 스태프 베크나의 로브 근데 여긴 대마법사의 로브 파는 데가 없나? 기억이 안나네 어디서 팔라는데 뭔가 상점에서 팔텐데 팔면 근데 없어요 야 빨리 와라 자 저녁이니까 바로 가면 되겠지 조선소 구역으로 내려가는거 맞나? 여긴가봐요 아 우쿨한 여성을 찾으면 되는데 하룻밤 아 자면 안되죠 아 음 이따 위기 대비해주믄 음 치아 적발금 명중대 쓸 때 스톤스킨 아 아 명중대 쓸 때 말고 동없음 중독 50% 아 명중대 쓸 때 어 어어 쩝 예스? 제 작업이 무엇이냐? 예상될 것이다 좋아요 화염 저것도 내가 갖고있네 아 있구나 몰크 물고기 창자 냄새가 나는 방파대에 앉아서 보내는 멋진 전역이예요 당신은 아란히 보내기로 한 블랙 거무내로인거 같은데 그게 나요 당신이 우프구만 안녕하시오 맞아요 당신에 대한 소문은 약간 들었죠 모험으로 이름을 날린다고 들어갔는데 충분히 사교적이여 자 그만 떠들고 사업에 착수합시다 지금 상황이 어떻소 내가 4번씩이나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거죠 그가 나를 내가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보였지만 난 그가 같은 사람이라는걸 알아챘어요 어떻게 알죠 음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합시다 정말 훌륭한 계획이오 정말 훌륭한 계획이오 정말 훌륭한 계획이오 저 바로 뒤에서 남탈하진 않겠지? 훌륭한 계획이오 좋 recite 훌륭한 계획이오 훌륭한 계획이오 훌륭한 계획이오 그는 밤만 달아주고요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죠 여기서 기다려. 어떻게 내가 하는지 알아내야겠어요. 모크, 너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다른 데이 누구죠? 오! 오! 뭐야!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이 죽었네? 뭐... 야, 스톤 스킨 쓰고요. 나 스톤 스킨 다 쓰고요. 그리고, 너는 땡겨! 아, 태양광선? 아냐, 땡겨 그냥. 한 마디만 더 해. 내가 그 음의 에너지으로부터 보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몽빵을 하죠. 뭐야? 끝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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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디... 민스크만 되게 신경쓰는거 봐. 판드랑님 가져오세요. 만가요? 에어디... 민스크만 신경쓰는거 봐. 민스크만 신경쓰는거 봐. 민스크만 에너지 달잖아요? 마악 달려가가지고... 치료해주고... 딱... if... 아... 자, 혼장면이... 바... 바... 바까보자. 아... 아... 하... 엔... 하... 생각이 되게 오려 그러는데? 금방 없어질 줄 알았던가? 아이고 아이고 쟤는 뭐 하려지? 말 걸어볼까? 야 그는 뭐 거의 무겁지대야 왜 그래?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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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나 혼자 갔다올게 잠깐 기다려 빨리 갔다와야지 빨리 보고하고 오자 음 6레벨 7레벨 1레벨 자 자 잠깐만 이히히히 일치 150명 묵고가 사례되었다는걸 알려줘야되서 유도암이군 와 경험치 쫙쫙주네 그냥 28,500점 좋아요 헬로우 헬로우님 어서오세요 정말 안됐군 그녀는 내 친구였는데 당신이 도와줘서 어떤 인명피해도 나지 않길 바랬는데 너무나 많은 내 사람이 최근에 살이당하는 실종대였어요 그녀는 전혀 그들을 몰랐지만 그들은 그녀를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사건으로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직면된 셈이에요 우리 라이벌 길드에서 우리의 행동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안에 배반자가 있는거에요 더이상 사라지는 사람이 없도록 막아야만 해요 내 부하들 중 제일로스와 KN이라고 하는 두명이 우리의 작은 조직을 떠나 적에게 붙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품냉이 품냉이나 시시걸렁한 놈들이 그런짓을 하는거죠 그들은 다리구역에 있는 파이브 플래곤즈 여관 2층에서 접속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우리 적의 새로운 길드원 인것처럼 행동해주세요 오우 레벨업 땡큐 땡큐 민스크 레벨업 3레벨? 정말 하나 더 쓸 수 있구요 번개라도 한번 아니 번개같은거 공격마법 쓰기에는 투명하이지 också 뭐 쓰죠 저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모든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파이... 플래곤즈 그... 극장 있는 데죠. 극장 있는 데로 가서 어... 배반자 인척 해달라는 거에요. 에어리도 레벨업 메이진? 아 클레르기구나 자 6레벨 스피드를 하나 더 물리적골 가짜색이야 니가 완치를 쓰고 나 완치를 버리고 칼날의 비벽으로 가죠 어차피 나는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적을 놀려야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몸빵하면서 마법으로 몸빵을 하는거죠 대빈은 민스크고 보면은 45% 38% 2% 1% 9% 야 9% 어? 매중미사일 매중미사일 스카이 썸파워님 와서가세요 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여신님은 죽으시나요? 가만히 채팅방이 조용 하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다리지역의 그 파이어플라이곤즈? 파이브플레곤즈? 여관 2층으로 달려가야겠죠? 일단 만나기 전에 어... 하룻밤 쉬는건 어떨까? 어... 어... 알겠다! 알겠다! 그만 말해라! 지역을 떠나기 전에 무조건 파티와 파티원들을 모아, 모아야 됩니다. 자... 일단 하룻밤 자자 메모라이즈를 한번 싹 다시 하고요 야 이제 너도... 하급... 너 중저장기 없냐? 하급중저장기가 없구나? 위기 대비... 명중됐을때? 어... 스톤스킨으로... 아냐 스톤스킨보다... 예... 허상분실이 좋죠? 확률은 있지만 마법이고 뭐고? 다 막아주기 때문에 허상분실은 정말 좋은거 같애 다했지? 어... 아... 마이하느라 예스? 어... 제... 제거?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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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풀라고 제이로스 저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이유로 여기 왔을지도 몰라 편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꽤 많이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거기 너! 여기서 뭐하는거지? 어서 말해봐 음... 너, 너, 너도 접선이를 만나기로 한거냐? 난 내가 나를 죽이란 줄 깜짝 놀랬다 당신도? 아, 난 우리가 목소리 좀 죽여, 젠장 이러다가 길드 전체 다 망명하는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냥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는 수 밖에 너희도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미안해, 제이로스 난 그냥 우리가 같은 짓 을 하려는 사람 을 보게 돼서 반가울 뿐이야 내 이름을 자꾸 밝히지마, 젠장 저놈들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두고 봐야겠지 좋아, 친구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이봐, 말장난은 그만하자고 그건 접선, 다른 길들이 오는 사람이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접선이를 알아냈어야 되는데?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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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음, 거실에 가게 됐네? 접선이를 알아냈어야 되는데? 일단 넓은대로 음 끌고 나와서 싸우도록 하죠 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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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좋아 약한 건데 가자 넌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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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얻어내지 못했어요 정보를 바보같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자.. 어..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어.. 일단 찍어야돼 그라.. 그라는 다 들어가고 일단 가장 적은 확률부터 빼보죠 빼보죠 그라는 다 들어가니까 그 를 빼요 5번을 빼죠 그리고.. 여기서 4글자를 빼요 4글자를 빼면 2번 2번도 빠지죠 그러면 1번, 3번, 4번, 6번 중에 하나인데 센, 셀, 렌, 틴 음.. 그라틴 그라렌 그라센 그라셀 그라셀하고 그라센이 그라셀, 그라센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라렌 이상해요 그라틴하고 그냥 맘에 안들어 그냥 그..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라센 그라셀 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4번 5번 어느 것을 고를까요? 4 6.. 4 6, 4 6, 4 6, 4 6 4.. 4.. 자 4번을 골라볼까요 5.. 4.. 4! 5.. 5.. 5.. 5.. 어, 맞은거야? 어, 맞은 모양인데? 야아 찍기 천재 야아 찍었 찍었는데 맞았어 어 리살에게 안부 우리의 안부를 전해하시오 어? 리살면 걔 맞는데? 아아 내가 이름을 아아 아아 마지막이야 리살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아까 황구에서 만나가지고 에라인 조우에 관한 기록 그라센 아 이 이름은 그라센 맞구나 자 어 일단 증거를 얻은 것 같아요 자 가자 얘네들 다른 퀘스트에 쓰일 것 같은데 저 캐릭터를 저 캐릭터를 그 네밍 캐릭터를 야 넌 왜 허상패잇을 왜 썼냐? 어? 위기 대비가 없어졌어 얘 한대 맞았나봐 참 아 미처 버리겄네 advies 전해안을 나의 최종 나의 최종으로 난 원 칭 칭 칭 칭 칭 체인 라이팅은 두방에 끝내자 연방 체인 라이팅은 끝 체인 라이팅은 뉴클레스 공격마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로 들어가죠 꽤 괜찮아 파금 쪽구체나 그런걸로 막을순없어요 거기다 리치 릴리치도 막구요 주문 반사나 주문 함정종류의 마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이상 아 주문방패는 언제 얻는거죠 네 주문방패가 없지 빨리와라 자 오야야야 오 나갈 뻔했다 자 혼자가서 보고하고 오죠 야 가만히 있어도 이정도의 버프가 삭삭삭삭삭 마법저왕의 가소 어 음울로부터 보호 보컬라이즈 그 다음에 하.. 뭐 중저장기 위기대비 스톤스킹 제일로스와 케헨에 대해서 보고할관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묘지지구에 대해서 말하던데 이야 경험치 빠방해지는구나 진짜 흠 자 저런터가 들어갈까? 저기 4개밖에 없는데? 4개면 되나? 여기에 뭐 클래스는 없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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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묘지에 가서 뱀파이어들하고 싸울거 같으니까 음으로부터 보호를 메모리지 몇개정도 해놨지 지금 근데 프리스터드 좀 세명이나 있어서 쓸 수 있는 애들이 하나둘 셋 세개정도면 괜찮아 이라고 연주 네 펄파이어들하고 암 정지 이라고 이번엔 잠깐 밑으로 가야되나? 저쪽으로는 못갈거 같은데? 밑으로 가야? 그ört의 댄스 시간 우리를 안에서 채워진다 그렇지? 저쪽으로는 언제까지 올리겠습니다 제ừng은 것냐고 CONSIDERED 이것은 아very 저쪽으로는 못할거야 너를 위한 것이다 네? 내가 남녀, 내가 적은 것들이 내가 남녀, 내가 낳는 것들이 내가 남녀, 내가 낳는 것들이 내가 낳는 것들이 내가 낳는 것들이 아, 저쪽으로 적은도들은 못軍의 monsieur 좋아좋아 린지크 잘한다! 마법사가 여기있네요 전혀 안내렸던 모르잖아요 위치는 대략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우리 모두 히어로즈 너와 부와와와와 햄스터와 랜저들이 모두 뭐야? 고고고고 어어어 야 골렘... 스톤 골렘 아니야 이거? 클레이 골렘이 아니라? 아... 자... Wie 자 다 죽였네요 음.... 음...... 말뚝은 니가 갖고 있记니 어...뭐지? 스태프메이스 얘네들은 뭐 어... 큰 스크롤이라도 주지알렸드만 엥 진주먹거리지지 자 잠깐만 하구요 자잠깐 잠깐 자잠깐 자잠깐 이러고 이전에 잠깐 어 잠깐잠깐 잠깐 앗 야야야야야야 저거 뭐야 저거 뱀파이어즈 일단 스톤스킨 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야야야야 민스크 빨리 뭐해 땡겨 땡겨 오케이 일단 함정이 있는 중 볼려고 한건데 덜 써버렸어 덜 써버렸어 뭐야 쟤 아까 죽인거 아냐 저거 민스크 이빌 스탠드 스탠드 똑같은거야 아니면 다시 살아난건가 स nostalgia 스 뱀파이언 상상 아 목소리가 야야야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냐 잠깐만 너, 너 튀어하고 니가 운빵하고 쏴 나는 그 레벨들의 면역이죠 파워하모델 때문에 저거 클레인가? 클레인 어린 뱀파이어 그레이터 구글 더스틴 좋아좋아좋아 뭐 따로 함정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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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냥 고우 이건 그냥 자연스러워 양 레벨하고 있네요 얘도 육 레벨을 쓴다 참 뭐하냐 넌 스톤 스킬 한번더 해라 어 예 그렇죠 자 진실의 시야랑 가소 진실의 시야 잠깐만 진실의 시야 개선된 가소 음 자 이렇게 하고 템피어 오 빨리 빨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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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쌀 아이 왜 통공 털드 아 이 아 캬 메이스를 찾았다 메이스 오브 디스트럽션 이 무거운 메이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언드데이에 대해 완전 소멸 야 이거 그 도끼랑 비슷한데? 대신 이건 메이스네요 너 메이스 쓰지 나도 메이스 쓰지 않나? 어 나도 메이스 쓰네요 일단 갖고 있어 이게 난 메이스 그게 없죠 승련도가 여기에 분명 기회도 있을텐데 이리와봐 이 성전에는 이렇게 최대한 이 게이 정광을 이리와봐 제 박수 이 일찍은 이 일찍은 너무 레벨이 많이 올리고 왔나? 이 일찍은 이 일찍은 예 이 일찍은 이 일찍은 저장 한번더 하구요 여기도 혹시 함정을 좀 찾아보죠 어린 뱀파이어 아무리 진실해서 써봐라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 이 조합이죠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깐 아들지로 때리면 되겠네 던져진 오케 오케 이야 엉데드가 파괴되었어요 저거 정말 좋구나 자 뱀파이어 괜찮아요 나 들어있으니깐 한번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마법사네 어 어 일반 발사체 주문 반사로부터 보 마법 모기에서 보 와우 잠만잠만잠만 돌파 일단 돌파쓰구요 ? 고고고고고고 오오 야 진실의 씨아 I'll help however I can CEO, the GG even have and by the state income you can't be clear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오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오케이 우와 파워 오브 아몰렛이 정말 좋죠 음 나 방어 오브 걸 게 없나? 이거 아닌데? 일단 에너지들 좀 채우자 에너지 에너지 아 에너지 에너지 엘 엘 엘 엘 엘 아 이거 다 쪼금씩 쪼금씩 날아가지구 에너지가 좋아 저장하구요 이거 스토어 스킨이네 아니잖아 잠깐만 아 고민되요 어 어 없어요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보죠 빨리와 빨리 빨리 여기도 또 환경이 쓸 수 있음사 어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아 I will do my better. It shall be. I nature act, I could do no less. Oh! I will do my better. It shall be. If it serves the greater good, may the cycle be preserved. A bird in hand gathers no moss. Consider it done, Such. What is my task? Have you ever done? This is simply unnatural. I will do my better. I will do my better. What do you thought?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Ah, Undead가 파괴되었음이구나. Minsk 가지고 있는 건가. I could do no, if I understand. Yes? Ah, 저, 저, 도끼 정말 좋다. Undead한테는 그냥 뭐. 예. 뭐, 갇혀가 없군요. What is my task? It shall be. Let's go. I will do it. It shall be. I shall not heal to you.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tter. I will do my better. On my arm, it shall be. It shall be. It shall be. I will do my better. It shall be. It shall be. It shall be. It shall be.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으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청한! 어어 칼라리 с강 butterflies 아... 아! 너 없네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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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오케이 언데드가 파괴되었습니다 어 너는 어 이걸 죽을래? 오우와 굉장히 많이 그 달게 하네요 좋아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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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언데드가 파괴되었습니다 아줄지 저거 예 장난이 아니군요 정말 장난이 아니야 아 한 번에 계속 오게 되었지만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위층의 피와 칼의 방에서 나를 찾기를 음 음 저거 빼고요 혹시나 모를 함정 혹시나 모르는게 아니고 오우 오우 이건 뭐야 엔션트 스케일 혹시 혹시나 썬드가 썬드가 사용했었던 갑옷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보는건데 없네 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게 좋다 예 예 언데드 상대할 때는 네 안줄지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그냥 씹어먹겠네 애들 자 저장한번 하구요 쟤도 제 러셀 쟤도 뭐 한방에 죽는거 아니야? 펀머하게 음... 싹으로부터 뭐 이걸 안걸고 싸우고 있었구나 만우스 포텐티스 파워드 스톤스킨 하나씩 다하구요 나는 이미 다 써가지고 하도 그 앞에서 그 그거 하느라 맞받아 치느라 저장 저장 하구요 여기 까지 끌어오죠 저장 아 잠깐만 어 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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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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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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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을거였다 후 이야 야 얘가 만들 것 같애요 내가 만들 것 같애 얘 니가 가잖아 자 병이로운 미꾸를 한 번 쓰구요 그 다음에 음료부터 뭐 한방 써주고 여기서 내 사악한 삶은 끝내기 충분할거야 야 덤벨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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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동아 일루와 뭐와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아니 모르게 헝해 으악 으악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여. 당신을 파괴하는 건 보너스지. 그들의 종사는 그렇게 값싸지 않소. 나는 충분히 지불했소. 그럼 당신의 제안은 뭐여? 당신이 이레네쿠스에 대해 알고 있는게 뭐여? 이레네쿠스에 대해서 지금 알겠다. 원래 이레네쿠스 던전 나올 때 여주인이 있다고 했거든요. 얘가 여주인이야. 그런거죠. 나는 이모엔을 빼앗겼소. 나는 그녀를 되찾을 거여. 그리고 나는 이레니쿠스를 찾아낼 거여. 저와 나도 말만한 상태가 싫거든? 하지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모엔은 어떻게 된거야? 오우 잠깐만잠깐잠깐잠깐 오우! 내가 지금 보호할만한게 없는데? 내가 지금 앞에 나가서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야 너 빨리와 너는 잠깐만 민스크 민스크 빨리빨리 때리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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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너지 먹어 에너지 신화받! 자신감이 있어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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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쯧 쯧 고! 또 어디갔냐? 오! 없어졌다 어우 다행이네 오! 버..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쟤 저걸로 변한거야 저걸로 변한거야 끝이 아냐 끝이 아냐 쟤 죽여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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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졌어 아아아아아아 없어졌어 어 없어졌어 야 나 나 죽을뻔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쉽게 죽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잤 듣게 죽였어 흠 쓰에아아아아아아 heritage 나 취조..취도버우 없냐? 철업이 하나도 없네 τονк 찌lab 이종도로 만족하자 어잇 이 정도로 만족하자 이중도로 만족하자 Squad 하루나 하루나 Auf 유리 자 그 아까 이름이 뭐였더라? 아랜 베일? 아란 아란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모엔을 찾는 그건 어떻게 됐나 물어보자 일단 부탁하는 일 다 했으니까 자 팔로 바꾸고 저 에드윈이 왜 가족의 부츠가 적용이 안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변하고 여자로 변하고 나니까 가족의 부츠가 먹질 않네요 자 보글라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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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가면 되죠 아 이게 4레벨 5레벨 딱 한 칸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마침내 들어왔고 그녀는 도망가버렸어 오만족 오만족 오우 뭔가 진전 있었나보네요 그는 두건을 쓴 사람도가 썼단 말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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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롤드 스페롤드 이모엔을 구출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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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물품정비 이모엔을 구출하는 것도 이모엔을 구출하는 것도 이모엔을 구출하는 것도 이모엔을 구출하는 것도 이모누